안녕하세요. 팀 분위기는 굉장히 좋고 선수들은 지나간 것은 크게 생각하지 않고 다가오를 경기에 있어서 준비를 잘 했기 때문에 내일은 힘든 경기가 예상할 수 있지만 저희는 강한 멘탈로 정말 자신 있게 경기에서 꼭 승점 3점을 할 수 있도록 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저희는 매우 좋은 경기입니다. 매우 좋은 경기입니다. 오늘의 팀은 매우 어려운 경기입니다. 오늘의 팀은 매우 어려운 경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준비했습니다. 저희는 매우 강한 멘탈리입니다. 우리는 매우 좋은 경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우 좋은 경기입니다. 다음 세션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매우 좋은 경기입니다. 네, 조현우 선수는 질문을 하겠는데 조현우 선수 첫 경기 첫 경기를 치렀고 지금 경기 감각이나 또 김지영 선수 합류해 가지고 어떤 효과를 보고 있는지도 알려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저희 팀 이제 뭐 골키퍼들은 누가 주전이고 비주전이고 이런 거는 뭐 크게 생각을 하지 않았고요. 늘 주전이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잘 해왔고 물론 뭐 지금 지난 한 경기가 지났지만은 더 편안하게 그리고 팀에 꼭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될 수 있도록 저부터 최선을 다하면서 강한 진짜 그런 마음으로 정말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준비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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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분이랑 이제 뭐 축구적으로는 뭐 같이 하진 못해서 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정말 좋은 분이니까요. 저는 말레이시아가 그분 이제 덕분에 더 좋은 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말레이시아가 뭐 세트 플레이나 뭐 속도가 굉장히 좋은 팀인데 저희가 더 원하는 플레이와 대한민국이 더 자신감 있는 플레이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저희가 뭐 좋은 경기가 나올 것 같아서 내일 한 경기만 보면서 저도 마지막까지 준비 잘 하겠습니다. 저는 박진영에선 진짜 잘 지냈습니다. 저는 그는 교수님을 기억하지 않지만, 이 교수님은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배우와 함께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포함법은 그의 배우와 함께 배우가 있습니다. 그의 교수님과 함께 배우는 것입니다. 말레이시아는 아주 좋은 공간이 있습니다. 잘 지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지 더 중요하게 배우고, 더욱더 더욱 정해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팀의 공룡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룡 한곡은 정말로 만들었고, 우리 팀의 공룡에 대한 노력을 잡기 위해서는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마지막 질문? 다음 질문에 대한 질문은? 그럼 저는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원님께 기쁘게 부탁드립니다. 두 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왼쪽 수비에 대한 지적이 계속 있었는데 또 이기재 선수도 부상을 당했어요. 말레이시아에서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계산할 거고 또 조현웅 선수도 수비진과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데 따로 수비수들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그러한 질문은 어떤 분이셨나요? 제가 트레이닝과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재 Damien상은 아웃이프자에 있는지 하셨습니다. 나이히도 안전ander고 또는 일은 없기 때문에 명의 장점이 다른 선택이죠. 내일과 같은 box으로는 어떤 감정이죠? 그리고 팬들에게? 분명히 우선 승자분이 계속해서 전해das기를 하고 있다는 점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reflex 하실거에요. 무슨 스스로 연휴 중에서 이 테이블 및을 하는 게 있고 선수들과는 충분히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고 물론 부상이 있는 선수들도 있고 컨디션이 좋은 선수들도 있지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누가 됐든지 간에 그 포지션에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 선수들은 충분히 미팅을 많이 하면서 경기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도 더 좋은 경기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좋은 경기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극장입니다 저희는 계속 계속 공개하는 상황이 enfim 저희는 계속 공개하는 상황이고 공개하는 상황입니다 너무 좋은데요 저는 100% 믿음이 100%의 제한한 한 팀의 기쁨을 주는 게 더 많은 힘이고요 그래서 모든 것을 표현해서 당장도 많은 공개하는 선수들이 잘 보여준 건가 조금 더 좋은 공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encia촌이도 더 좋은 것 같네요 좋은 performance and as a player myself as well I'll just give everything on the pitch